안녕하십니까 엑소옥TV 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6월 8일 오늘 오전 8시 4분에 일본 이시카와 현에서 또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규모는 2.8이고 진원에 입힌 10km 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일주일 간경으로 계속 반복되죠. 이시카와 다시 시작해 가지고 후쿠이 기후 나가노 시지오카 야마나시 군마 사이타마 도쿄 이런 식으로 계속 치지 않습니까 아니면 지바 이바라키 도쿄 계속 지금 반복됩니다. 6월 7일 날 발생한 지진을 보시면요 먼저 6월 6일에도 지금 후쿠시마에서 강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서 또 6월 7일 어제 그제 후쿠시마에 지진이 있었고 또 어제 후쿠시마에 지진이 있었고 삼중구 입니다. 그러나서 지바현에 5.3의 강진이 있었습니다. 이 5.3의 강진은 간도 전역에 영향을 주고 있죠. 지금 시지오카 야마나시 군마 도치키 사이타마 도쿄 가나과 다 영향을 주고 있고 지금 보시면 시지오카 현의 이즈반도 그리고 가나과의 미우라반도 그 다음에 저기 어디죠? 여기 지바현의 보소반도 세 군데를 다 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정말 간도 전체를 다 날려버릴만한 그런 지진이 곧 발생할 그런 최고의 위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 또 지진이 발생된 것을 보시면요. 또 후쿠시마에서 3.8 그 다음에 쿠시로 이건 어제 그 후쿠시로인데 어제 그 쿠릴 열도 캄차카반도 러시아에 다음에 그 저기 알류산 열도라든지 미국의 지진이 영향을 받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나서 또 오늘 이제 이시카가 다시 시작되는데요.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 지금 도쿄올림픽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도쿄올림픽에 대해서 8만명 정도가 이제 도쿄올림픽에 방문을 하는 해외 선수단이라든지 이제 국제올림픽위원회에 그 다음에 각자 IOC 그 다음에 국제장애인올림픽 IPC 그리고 국제경기단체 IF 그 다음에 각 국가올림픽위원회 NOC 그 다음에 이제 올림픽 관련된 스폰서분들 그 다음에 출판 방송 등의 대외 관계자분들 약 7만 8천명 거의 8만명 정도가 됩니다. 기존에는 이제 18만명 정도의 어떤 그런 어렌지를 준비를 했지만 18만명에서 지금 7만 8천명으로 일본 정부에서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다행이죠. 18만명에서 그래도 7만 8천명으로 지금 많이 줄었으니까요. 하지만 과연 이 7만 8천명을 관리할 수가 있겠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전세계에서 일본 내에서도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작년도에 발표한 대회의 경비인원이 약 5만명입니다. 경찰관이 2만 1천명, 민간의 경비원이 1만 4천명, 자원봉사자가 9천명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 경찰 2만 1천, 민간 경비원 1만 4천명,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 9천명이 7만 8천명을 다 관리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려를 많은 분들이 피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회 관계자 중에서 각국 정상들과 왕족들이 포함된 올림픽 패밀리, 소위 얘기하는 중요한 인물 VIP불도 있습니다. 이 올림픽 패밀리 VIP 같은 경우는 외출을 할 때 경호원들이 함께 외출을 합니다. 이런 VIP들이 만약에 방역을 위반했을 때 과연 추방을 할 수 있을까요? 어렵다고 보여지죠. 그 다음에 해외의 각 언론인들은 7천명입니다. 그리고 대회 중계의, 방송 중계의 핵심을 담당하는 IOC의 관련 조직 올림픽 방송지구 OBS는 2만여 명에 이릅니다. 그리고 중국은 2021년 내년 2월에 동계 베이직 올림픽을 앞두고서 3천명의 언론인을 파견한다고 이미 얘기를 했고 이미 많은 언론인들이 일본에 보내져서 일본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컨트롤하고 관리할 거라는지 인거죠. 물론 이분들이 무슨 해외에서 오시는 분들이 다들 어떤 변이 바이러스라든지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그냥 무턱대고 이분들에 대해서 그냥 오픈해 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일본인 본인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리고 또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일본 내에서 일본 내에서 아무도 모르는 거죠.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는 또 일본인 분들이 계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과의 어떠한 커뮤니케이션 어떤 컨택에서 그런 컨택 포인트가 만에 하나 어떤 변이 바이러스 지금 남아국 영국 인도 베트남의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감염이 돼서 지금 일본 내에 백신에 대한 접종도 3% 정도로 낮지 않습니까? 3% 미만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처럼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많은 분들이 지금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더군다나 돌파 감염이라고 해서요. 백신 접종을 한 분들도 변이 바이러스는 백신을 접종하신 분들도 돌파해서 감염을 시킬 수 있는 돌파 감염에 대한 지금 노티스가 발표가 계속해서 백신을 맞아도 지금 위험하다는 얘기들이 솔솔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하는 건 지금 기존의 바이러스가 아니라 팬덤이 아니라 변이 된 바이러스 제가 얘기하는 거는 남아공 영국 인도 베트남 이 4개 국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돌파 감염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물론 지금 6월 1일날 군마현 일본 군마현 오타시에서 지금 사전 합숙을 하고 있는 호주의 소프트볼 선수들에 대해서는 이제 그 일본 내의 관계자들이 매일같이 PCR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계속 지금 호주의 소프트볼 선수들 군마현의 오타시에 와 있는 이러한 선수들에 대해서 격리 및 검사를 철저히 과연 할 수가 있겠냐는 거죠. 이 사람들은 지금 1차로 온 소수의 인원이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20만명에 육박하는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다 관리할 거냐는 말입니다. 어렵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거는 제가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각국의 보도진들 사설 해외 사설을 보고서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의 개인적인 얘기를 할 때는 개인적인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저의 개인적인 내용이 아니라 해외의 국제 사설들을 보고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은 매우 우려스럽다는 거죠. 과연 이것이 글쎄 뭐 지켜볼 뿐입니다만 저는 더 걱정되니까 이런 것도 사실 있어요. 이게 만회하는 어떠한 올림픽 이후에 만약에 변이 바이러스가 퍼지게 되면 전 세계로 그러면 이제 이게 하반기 한 4, 4분기 정도에 죄송합니다. 4, 4분기 정도에 아무래도 퍼지겠죠. 그러면 한 동지 지나서 겨울이 되면 본격적인 겨울이 되면서 이제 더욱 더 확산될 확률이 높은데 그렇다면 내년 1, 4분기 정도에는 정말 2차 팬데믹이 올 수 있다는 거죠. 변이 바이러스 돌파 감염에 대한 그러면 아직까지는 그 돌파 감염에 대해서 어떤 그 백신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물론 지금 연구는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이게 백신 바이러스가 아직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을 우리가 또 맞아야 됩니다. 내년에 그건 제가 아시는 의사분한테 얘기를 그렇게 들었습니다. 물론 제가 또 오피셜하게 또 그런 얘기를 들었고요. 내년에 또 맞아야 될 수도 있다. 올해 백신 바이러스를 맞고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돌파 감염 위험에 대한 또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위험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또 한 번 백신을 맞아야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그 거에 대해서 제가 우려하는 건 사실 뭐냐면 또 하나 있습니다. 내년에 동계올림픽이 있어요. 내년에 그 동계올림픽이 있는데 이게 그 내년 그 2월 그 4일부터죠. 2월 20일까지의 동계올림픽이 중국의 베이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근데 과연 내년 2월이면 내년 1,4분기에요. 이 과연 저는 퀘스천마크입니다. 이 돌파 감염이라든지 이 변이 바이러스가 일본 내에서 이렇게 되고 나서 이제 2차 팬덤이 생겼을 텐데 과연 내년 동계올림픽이 열릴 수 있겠냐라는 거죠.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내년도 그 동계올림픽을 진행하기 위해 중국의 베이징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을 동계올림픽을 진행하기 위해서도 일본의 하계올림픽 일본의 하계올림픽은 취소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크게 보자는 거죠. 물론 그럼 동계올림픽 중국의 베이징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만 중요한 거냐 그 얘기를 주장하자는 건 아닙니다.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건 뭐냐면 둘 다 포기하는 것보다는 하나만 포기하자는 얘기인 거죠. 지금 만약에 하계올림픽을 열게 되면 도쿄에서 내년에 동계올림픽 중국 베이징 올림픽도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팬덤이 더 퍼질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근데 만약에 이번에 일본의 하계올림픽 도쿄올림픽을 우리가 취소하게 되면 백신이 지금 이제 이스라엘은 실내에서도 마스크 안 쓸 거랍니다. 곧. 조금씩 이스라엘은 실내에서도 안 쓸 거래요. 마스크를 미국도 지금 뭐 경제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실업률도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백신 접종률이 높아져 가지고 지금 많이들 여행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요. 물론 아직 미국도 마스크를 쓰고 있긴 하지만 많이 좋아졌다면 전 세계적으로 다 좋아졌어요. 지금 독일 말씀드렸잖아요. 독일이라든지 프랑스 그 다음에 태국 같은 경우는 푸켓에서 백신을 맞은 분들에 대해서는 따로 자가격리 일정이 2주간 자가격리 없이 바로 여행할 수 있게 음성확인서를 보여줬을 경우에는 바로 여행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만큼 팬덤에게 대한 우려가 사라진 상태인데 이게 만약에 하계올림픽 도쿄올림픽 이후로 그 퍼지게 되면은 아 이 내년도에 이 중국 베이징 올림픽도 어려워질 수가 있다는 거죠. 항상 넓게 그 잡아야 되는 겁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그 그 이게 기회비용 이라는 게 있어요. 네 기회비용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올림픽이라는 걸 바꿔놓고 봤을 때 하계올림픽과 동계올림픽이 있는데 둘 다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지금 동계올림픽은 나중에 있죠. 동계올림픽을 먼저 포기할 수는 없어요. 왜? 하계가 먼저니까. 그러니까 하계를 포기하고 B를 얻기 위해서 A를 포기하자는 겁니다. 기회비용이 원칙이지 않습니까? 네 하 걱정이 돼요. 지금 내년도 1월 22일부터 2월 12일까지 또 러시아 카잔에서 스페셜올림픽 동계 스페셜올림픽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도 1월 22일부터 올림픽이 시작되는 거라고 봐야 돼요. 러시아 카잔에서 동계 스페셜올림픽이 생기니까 그리고 나서 또 본격적으로 2월 4일부터 1월 22일까지 중국이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열리니까 글쎄 올림픽이 뭐가 이렇게 중요하냐고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다 준비한 거지 않습니까? 열심히 그럼 둘 다 포기할 수는 없다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일본에서 퍼블릭 뷰잉 지금 거리 응원도 못하게 하겠다고 했지만 거리 응원을 못하게 하는 거 하나만으로 이게 다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든지 해보고 싶은 건 이해는 하는데 어렵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일본 스가 총리의 정말 결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인류를 위해서 전 세계 전 인류를 위해서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